오늘은 법정포로 출발 전남 영광군 법정포 깔풍하고 이쪽이 음식이 맛있어 나 여수, 여수 쪽에도 음식이 맛있던데 전북이 더 잘해 근데 남의 음식이 더 잘하더라구요 상미가 너무 멋진 마을이 어머나 간장게장도 주네 고기를 온다리로 하나 주네 1인당 2마리야? 오머라 오머라 이게 쌀이 굵을 때가 있어 몸에 오면 굵어 왜냐면 그때는 고기를 잡을 때라 지금도 굵은 거 주는 거야 다른 데는 이런 거 안 줘 근데 이건 굵어 굵지